안녕하세요 금태산약조 입니다 저저기 보는데가 해발 한 700 가까이 780 가까이 됩니다 아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돌별 나무가 한 4,500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완전 완숙한 산돌배를 채취해 가지고 약속물과 접을 내려서 각종 폐질환에 쓰이는 선약입니다 갓난아노부터 농인까지 모두 음룡할 수 있는 무도 독성도 없고 정말 폐기관지 쪽으로는 따라올 이야기가 없습니다 금태산약조 입니다 지금 지치셨어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급받아주십니다